오늘 위중증 환자는 16명이 줄어서 현재 506명이고요. 사망자는 29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3,187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292명입니다. 교수님, 오늘 목요일인데요.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확진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표가 상당히 나쁜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확진자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최고치는 추석 이후에 나왔던 게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그때 3,271명이 나오면서 해외 유입이 28명 정도 되었는데 오늘은 해외 유입이 20명 정도 되니까 이것을 다 감안하면 추석 연휴 때 그때 있었던 것보다 10명 정도 많이 나온 역대 최고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다른 지표들이 좀 더 나쁜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사망자가 29분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사망자는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20년 작년 12월 29일 날 이때는 1,000명 부건이 확진됐었습니다. 계속 1,000명 부건이 확진되었는데요. 이날 사망이 40명이 나온 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역대 최고 사망은 하루에 40명이 나왔던데요. 이때 작년 2020년 12월 29일 전이라고 하면 백신 접종이 일어나기 전 두 달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부건의 확진이었는데도 40명이 나왔으니까 요즘에는 거의 2,500명, 3,000명 수준에 나오는데 오늘 사망자가 29명이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도 사망자가 20명, 32명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전히 사망자는 고령층 중심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수치대로라면 1,000명 부근에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지금 3,000명이 넘게 나왔으니까 대략 120명의 사망자가 원래대로라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적어도 100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다는 거죠. 백신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오늘 위중증자는 줄어들었는데요. 16분이나 줄어들었는데 아마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나 위중증자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나는 위중증인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60대 이상이 425명, 지금 전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이 506명인데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83.99%, 그러니까 84%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0대까지 하게 되면 469명, 전체 대비 92.69%, 그러니까 92.7%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은 좀 더 드라마틱한데요. 사망인 경우에는 60대 이상에서 그냥 100%입니다. 오늘 사망이 29분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60대가 한 분, 70대 이상이 28분 이러면서 60대 이상에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령층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태까지 80대 이상에서 치명률이 약 15%, 100분이 감염이 되면 위중증은 더 많이 빠지지만 위중증에서도 사망되는 분은 거의 100분 감염에서 15분, 15% 정도 되니까 80대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확진 상황,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은 좋지 않고 특히 위중증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고령층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에 있어서 백신 접종 안 하신 분,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부스터 샷을 요청받으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부스터 샷에 임해해달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접종 완료자는 어제 6만 5천 명 정도가 늘어서 전체 인구 대비 78.5%인 4,031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지금 1차 접종이나 접종 완료자보다는 부스터 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자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인데요. 어제 12만 9천 명 정도가 늘어서 약 147만 명 이상이 지금 부스터 샷을 접종한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접종 완료자도 80%를 넘겠군요. 네, 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어제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험도 평가 지표를 발표하면서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도 내놨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전국은 낮음, 그리고 수도권은 중간 이렇게 나왔던데 두 분은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도 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약간 낙관적이어서 좀 놀랐는데요. 일단은 수도권도 위험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방역당국은 방역당국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위험도 지표에 따르면 전국은 낮고 그리고 수도권은 중간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들을 놓고 위험도를 평가할지에 대한 지표들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개 카테고리에 나눠가지고 하나는 의료방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나 혹은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그리고 발생 지표 관련해서는 확진 환자 숫자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와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 그리고 예방접종 지표는 예방접종 완료율이나 혹은 추가 접종 완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위험도를 매주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킷 브레이크 그러니까 긴급 평가를 실시하는 요건들도 발표를 했는데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 그리고 주간 평가 결과 위험도가 매우 높을 때 그리고 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그리고 이것도 정량 정성적인 평가들이나 종합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상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긴급 평가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제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표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정량적 지표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정량적 지표만 나온다고 해서 바로 긴급 평가라든지 잠시 멈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로 보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당국이 상당히 잘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관계자님이나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위험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간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평가는 중간 정도로 나왔다고 하지만 당국에서도 중간보다는 좀 더 높은 책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수도권에는 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그리두기 또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덧붙여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어떤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느냐에 따라서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 기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합뉴스 기사고요. 11월 18일자 신규 확진자 연이틀 3천 명 넘어 일상회복 2단계 어려워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 병원 교수가 서울은 중환자 병상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전국적으로는 아직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아직 서킷 브레이커를 걸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에 들어가야 한다. 또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그럼 상황이 심각한가 보다. 심각한가 보다. 수도권에서는 이거 중도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가지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 두 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 정도는 받아들이고 반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기본 인식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방송에서 제가 김부겸 총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3일 되는 날 모방송국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중환자 병실이 75% 어떻게 되면 서킷 브레이크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다. 이러면서 제가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중환자 병실 80%가 찼으니까 총리가 얘기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서울 지역은 이미 멈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자기 말을 거두어드리지 못해서 그러는지 요즘에 총리가 일체 브리핑 같은 걸 안 하세요. 그다음에 뭔가 발언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총리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고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나오셔서 발언한 걸 제가 문제 삼으면서 경솔한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서울이 멈춤을 해야 되잖아요. 멈춤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멈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천웅미 교수가 뭘 지적했냐면 첫째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발언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중환자 병실이 포하다? 포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에는 중환자 병실이 정확하게는 80% 정도가 찬 것이 포화, 즉 차고 넘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없는 발언을 만들어서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리가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말을 만들거나 있는 것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야죠. 그러니까 천웅미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는데 왜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반, 즉 수도권 지역에는 병상이 포화가 됐다. 틀린 얘기죠, 기본적으로. 포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80%의 병상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치면 그럼 서킷 브레이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리가 75%가 될 때 제가 다소 발언이 경솔하다 그러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때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가 나올 거고 이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방역당국이 여러 가지로 평가하건대 지금 수도권은 뭐라고요?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방역당국이 중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얘기한 것이 크게 틀렸으면 전문가가 비판을 해야 되지만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방역당국의 인식을 우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웅미 교수께서는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의 단계적 일상회복이나 지금의 어떤 방역조치에 있어서 어떤 인식을 갖겠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수도권 지역에만 서킷브레이크를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이라고 얘기한 건 같은데 중간에서 상단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방역당국이 중간에서 상단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나빠진다고 하면 천웅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는 천웅미 교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 된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이 1차적으로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뚝심을 갖고 주도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손형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8일 백프리핑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상계획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전체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미중증 환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되고 있어서 종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을 세웠으면 이대로 밀고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송영래 반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 이렇게 보고 방역당국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일상회복으로 시작할 때 방역당국에서는 하루에 4천 명, 5천 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2주 정도 나오더라도 우리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한 방역 전문가들은 하루 4천 명, 5천 명은 너무 낙관적이고 하루 3천 명 정도가 2주 정도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 의료체계가 간당간당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전문가들은 약간 놀라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도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에요. 하나는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확진 환자의 거의 한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금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패턴에 비교해 봤을 때 확진 환자 숫자 대비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 특보의 설디우 교수님이나 저조차도 약간 놀라고 있는 대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지금 위중증 환자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일단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방역당국은 지금 위중증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과연 맞는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위중증 환자 숫자를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설디우 교수님이나 저는 코로나 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방안들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언론과 인터뷰하는 방역 전문가들이 좀 그 지혜를 모으는데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서킷 브레이크, 서킷 브레이크 하는데 서킷 브레이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우리는 지금 좀 명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제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서킷 브레이크의 구체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적 모험 인원들을 약간 제한하는 것이 서킷 브레이크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걸었을 때 유행 상황을 좀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저는 제한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한이 없이 일종의 비판을 위한 비판은 좀 이제 유행 2년째인데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죠. 제가 하나도 좀 더 취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역대 최고치가 나온 게 추석 이후라 그랬잖아요. 이때 천엄미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제 천엄미 교수의 인식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3270명 정도 나올 때 천엄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5천명을 각오해야 되고 많이 나오면 1만 명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송이 뭐라 그랬죠? 그러지 않을 거다 줄어들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1만 명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3270명이 나온 게 피크였습니다. 자 엊그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천엄미 교수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2만 명 이상 나올 거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기 어렵다. 이때 뭐라 그랬죠? 헬로윈데이 영향이 있으면서 2만 명 나올 거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기 어렵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상황이 약간 나빠지긴 했지만 이게 2만 명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런 분들이 잘못된 전망을 하고서도 사과를 한 걸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데다가 공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하시는 거야. 본인이 전망을 하든 말든 그건 하실 수 있겠지만 첫째 주의를 기울여서 전망해야 된다. 두 번째 틀렸으면 사과하셔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용한 정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방역당국에서 계속해서 감염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동량을 체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뜻밖에도 지난주에 이동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막 시작되자마자 약간 폭발적으로 만남이라든가 약속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동량이 확 늘었는데 그 이후에 이동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는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가장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서킷 브레이커와 관련해서 선은미 교수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손형래 반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런 비상계획을 지역별로 분리해서 수도권은 그럼 틀어막고 비수도권을 열어주는 식으로 적용하면 실효성이 결국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아까 전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위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나온 게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조찬 강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군요. 위기평가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이나 모임 숫자 제한 이런 것들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라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증 사망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제가 더 추가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위험도 평가를 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대응이 나올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검토의 내용에는 지금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더나 백신 얘기 좀 해볼게요, 교수님. 어제 방역당국이 30세 미만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심근염 발생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미 1차로 모더나 접종을 한 대상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뭘 맞아야 되는 겁니까? 2차는 아마 화이자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화이자를 맞고 2차를 모더나로 맞은 건 좀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요. 1차를 화이자를 맞고 2차를 모더나를 맞고 2차를 화이자를 맞으면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 모더나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백신이 있어서 맞을 수 있는 건 화이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이자로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더나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한 유럽에 북유럽 4개 국가에서 심근염 보고가 많이 되면서 그쪽에서 일단은 백신 접종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만 최근에 좀 더 강 펀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가 젊은 연령층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심근염이 한 5배 정도 많아진다고 하는 게 보고가 되면서 프랑스에서 전격 백신 접종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30세 이하는 모더나 백신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더나가 되었던 화이자가 되었던 심근염에 대한 보고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발표가 되고 화이자 백신에서 먼저 확인이 됩니다. 그러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빈도는 용량이 더 많은 모더나에서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이자는 그러면 심근염 부작용이 없느냐 하면 있거든요. 그런데 모더나를 중지를 하고 화이자도 중지를 하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 대비 이익 언제나 두 개를 비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화이자로 접종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모더나를 할 수 없으니까 화이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노바백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